안녕하세요 리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가는 먹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독했어요 으아아아아아아 심하게 빠질 심하게 오오 혹시 콜라 마셔본적이 있으세요? 코카콜라 저는 한국에서 살았을때 가끔씩 콜라를 마셨는데 그냥 그랬어요 특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굿노스 너무나 맛있어요 바로 행복해져요 여러가지 맛이 있어요 다 마셔보도록 할게요 콜라 먹방 치즈 파스타 치킨 치즈 폼에 나의 콜라 오리지널 유리병 오리지널 다이어트 제로 체리 바닐라 오렌지 바닐라 그리고 이건 뭔지 몰라요 라이프? 라이프? 케인, 슈가, 스티비아? 베리아 오 마이 갓 너무 행복해 다른 맛도 있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해서 비싸요 택배비는 안 원 비싸서 그냥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에게 콜라의 매력, 힘, 뷰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콜라부터 시작할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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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실 때 그... 있거든요? 병콜라 마셔볼게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 I love it! It's so delicious! 칫! zero diff 광대 나 했 COOK! This tastes like pepsi This is like pepsi 난 pepsi 안 좋아해 큰일이다 그 유리병 콜라는 패스 난 콕지로 많이 마셔요 콕지로는 Zero Cali Cola Zero Sugar 다이어트콕 콕지로 차이점은 뭔지 몰라요 ASMR 콜라 ASMR That is so good 왜 맛있지? 술통 없는데 Carbonated water Caramel color Caramel 때문에 Caffeine Phosphoric acid Asperatome Potassium It's a banana It's a banana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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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you like it to our own 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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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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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like it 젤리 젤리 콜라 젤리 냄새다 젤리 냄새다 But...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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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lla Oh... That is... Oh my gosh Ice cream cola That's good If you eat ice cream If you eat ice cream It's okay Orange vanilla I don't have to drink this I've never tried it I've never tried it I've never tried it It's okay You think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That's good That's good Orangeie ice cream col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e? I'm 행복해! 마지막은 이거 처음 봤어요 What the? What is this? Cane sugar oohoo? Eww! 이맛은 설탕물 같아요. 콜라맛 없고 그냥 카본 설탕물 I hate this! 미안하지만 I hate this! 진짜 진짜 이상해 으아 별로 별로 맛없어 맛없어 제일 맛있는 콜라는 오리지널과 체리 제일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콜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은 건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 한번만 한 병만 마셔요 많이 안 마셔요 뭐 매일 마시거든 예쁜데 그냥 콩가미엔 자주 안 마셔요 아주 맛있는 아 아 여러분 동화무신에 가야돼 빠이 こ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아멘